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오늘은 우리 지역 전현직 의원과 함께하는 뉴스테이블입니다.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창호시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경남 현안부터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사천의 한국판 나사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건 대선 전부터도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연내 개청이 목표였는데 국회 문턱 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김유상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길거리 펼침막 보면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불투명한 것은 연내 개청이 장본인, 민주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꼭 100%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흔히 하는 말로 킹리적 가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건가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에 총선이 있고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생긴다면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경남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남이 좀 불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특별법이 지난 4월에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이게 5개월째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국에 통과할지 상당히 좀 불투명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완수 경남지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보면 10년 안에 우주산업은 3배, 항공산업은 한 200배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어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부산과 보면 우리 경남이 지금 동북아 물류 플랫폼 예비 사업지 선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용역 결과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철도항만, 항공해가지고 트라이포트로 해가지고 경남이 상당히 각광받는 지역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는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조금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재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 생기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쪽이 민주당 같은데요. 이 말씀 들으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경남에도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세 분이나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 경남도지사는 민주당 출신의 지사였습니다. 굳이 민주당이 이거를 발목 잡을 이유는 전혀 없고요. 이 현수막을 보면 저는 참 유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문하고 싶은데요. 만약 우주항공청이 연내 개최이 잘 되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협조 잘해줘서 고맙다. 이런 현수막을 붙일 건지 참 유치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 현수막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본인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그런 현수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국회에는 정당도 있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TV 나올 때는 싸우더라도 밖에서는 술도 먹고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협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창원시의원으로 있을 때 저희 지역의 예산을 다른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님이 깎으려고 하신 적이 있어요. 삭감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정의 시간에 의원님 이거 저희 지역의 일이고 제가 챙기는 예산입니다. 한번 좀 살펴봐주십시오. 하니까 의원님께서 내가 그런 내용인지 잘 몰랐다. 알겠다. 그러면 이 분 예산은 그냥 삭감 안 하고 그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민주당 탓. 민주당 때문이다. 이것은 본인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탓하는 데 있어서 조승래 의원을 또 빼놓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거론되고 있고 이분이 과방의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원래 지역구가 대전이다. 그래서 본인 지역구 유치에 힘을 쏟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걸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 지역구로 계시고 지금 과방에 간사를 하고 계신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대전에 유치하는 것이 그분의 입장에서는 맞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성 간사 때문에 이것을 경남에 못 오게 된다. 이런 생각은 너무 억측이다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거는 사적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김두관 위원장님하고 한번 자리를 하고 있는 중에 박안수 지사하고 통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조성래 간사하고 좀 잘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든 이걸 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과방에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는데 추석 전인 오는 25일까지는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여야에 불신이 있을 것 같다. 특히나 지금 위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충돌하고 있어서 지금 연내 개청이 아직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 주신 지역 간의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지역 간에 서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일련의 유치전이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이라면 입지에 대한. 입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경남 입장에서는 사실 카이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 간의 특색이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어차피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조금 분리돼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지역 지역에 맞는 특색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우주안공청이 경남에 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불씨를 조금 잠재울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드린 질문이 위상 관련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민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그러면 어떤 모습에 우주안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우주안공청을 대통령 직속 산하 기관을 두고요. 우주안공청장을 장관급으로 하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차관급으로 하자. 이 내용을 조율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하고 장관급 이것만 기억나거든요. 뭔가 몸짓도 커지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우주안공청을 과기부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두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여러 부서에 솔직히 난립되어 있는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하고 장관급으로 물론 격상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예를 들어가지고 보훈청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훈청이 오랫동안 청으로 있으면서 잘 된 점도 있고 못 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결국은 지금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많은 보훈 관련 국민들의 위상이 사실 조금 높아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우주전략본부를 장관급으로 이렇게 가자. 이거는 보면 우주전략본부 이름에서부터 이미 주력사업, 저희 경남의 주력사업인 항공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망성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직의 규모도 사실 중요하지만 우리 경남이 또 누릴 수 있는 이득 또한도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생각합니다. 경남이 규모보다는 기능에 소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경남이 좀 더 이득을 누리려면 차관보다는 장관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조직의 구성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규모가 커져야 정부에서 들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인적 인프라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과학과학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오염수적 과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번 예산을 보면 과학 R&D에서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우주항공청이 그냥 빨리만 설치하면 된다. 규모는 작든 말든 상관없다. 빨리만 하면 된다. 이런 좀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장관급으로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 사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7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한 400조 늘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2024년 정부 기조는 모든 예산을 다 줄이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또 우주산업 분야를 보면 항공산업이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 기구를 만들 때 항공을 제외하는 것보다는 우주항공이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규모보다는 조금 내실을 다지는 기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걱정하시는 우리 또 사천 진주시민 그리고 또 경남 도민 여러분들께 민주당은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우주항공청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또 장관급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관급 항공우주전략본부는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내용을 더 담을 수 있죠. 그렇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왜냐하면 장관급 또 차관급이 나뉘고 있고 우주만 붙기 때문에 앞서 김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주항공청 얘기가 나왔을 때 대전도 사실 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항우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우연 노조는 본원의 위상약화를 우려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 사천에는 좀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 그런데 애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천에 설립하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이게 더 선명해지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위상도 위상이지만 좀 입지가 지금 가장 또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그냥 여쭙고 싶네요. 워낙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만약에 9월 내에 국회 통과 못하잖아요. 그럼 연내기청 물 건너가는 겁니까 아니 그걸 네 되지 않아도 연내기청 물 건너가진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가방위원실에 있는 의원님의 비서관하고 오늘 오기 전에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추석 전에 아마 마무리 잘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일단 25일에 합의를 해서 최대한 연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은 잡고 있다 하지만은 이게 또 워낙 또 쟁점 사항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이건 불투명하다. 그래서 좀 명확한 입장을 조금 25일 날 취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우려가 좀 잠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주 안에 어떤 위상으로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는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력해 보인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 이어갈 텐데 이틀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이요. 네.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다뤘습니다. 자 첫 번째 질의자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인데요.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신 분이죠. 일본 원조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반일 감정의 편승에서 정권을 타도하려는 것을 내려놔라라고 야당을 향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에 대한 걱정 이게 지금 우선이 아니라 야당은 반일 감정을 지금 우선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김윤성 의원님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음 일단 이번에 밝혀진 사실에 좀 준해서 뭐 다소 좀 격앙된 표현을 좀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표현이 그렇게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요. 2020년에 보면 10월 15일에 원자력연구원 소송 연구진이 원자력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해가지고요. 호쿠시마 오염수가 처리돼가지고 방류됐을 때 문제가 있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발표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0년 10월 30일에 이 논문 철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 달 12일에 사실 또 철회가 됐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더해서 논문 작성 연구원들이 또 징계까지 받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연구진들이 땀과 노력으로 해가지고 이 연구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든 국민의 안정과 건강을 걱정을 해서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로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의 입장에서 아마 그 의원님께서 좀 그렇게 과격하게 발언을 하시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시고 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본인이 2년 전에 발언하셨던 걸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2년 전에 본인도 반일감정에 의해서 호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 가고요.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돼서 하는 말들이 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인지 참 이 정부는 일본에는 아무 말 못하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할 말 못한 말을 참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호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방류될 때 걱정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방류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상시 요원들을 투입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그게 묵살되고 2주에 한 번 가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요. 2주에 한 번 가는 것도 선택적입니다. 가급적이면 가겠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고 가겠다거든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고 가서 뭘 제대로 감시를 하겠다는 건지 현장에서 저희가 보면 악취 민원이나 소음 민원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시끄럽고 냄새가 나는데 꼭 행정이나 경찰에서 오면요. 소리 없고 냄새 안 나거든요. 일본한테 언제 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가는 오염수 시찰단의 문제가 일본이 문제가 발명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이 문제를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 오히려 이것을 국민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를 반일감정으로 그냥 희석해버리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큽니다. 이런 의견도 약간 반일감정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거를 허락받고 간다는 저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반일감정을 좀 부추기는 듯하게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현실을 외면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논문 발표했는데 징계를 받았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결국은 보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런 제가 계속 과학 얘기하지만 과학적인 판단은 경험적 데이터 수집과 그에 대한 겸증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결과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뒤집고 호떡 뒤집듯이 이거는 저는 좀 아니다. 인류의 발전 역사를 보면요. 좀 치열하게 현실을 직면할 때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만 과거는 과거사대로 또 청산해야 되는 건 반드시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들 틈에서 앞으로 현재를 바로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떡 뒤집듯이 말을 바꾼 거는 성일종 의원의 본인 2년 전에 발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한 번도 방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과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너네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누구도 저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괜찮으니까 그냥 방류도 된다라는 말보다는 이것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방류를 하지 말라는 말이 더욱 국민들께서 와닿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도 안심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국의 기준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은 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반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염수가 방류가 이미 됐는데 여전히 뜨겁군요. 두 분의 대화 또 뉴스테이블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제 후반전 두 분의 대화로 이어가기 전에 잠시 전환을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테이블 우리 지역 전현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혜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창훈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이제 첫 번째 지르자 나선 국민의힘 성일중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좀 격렬한 토론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공통 키워드가 반일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반국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이야기인데요. 이게 최근 이야기인데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이나 지하망에 일본 후쿠시마 원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라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다고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세력에 그 오염수 방류 반대해라 이렇게 지령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상록 전 의원님 이건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제는 반국가인데요.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면 북한도 피해가 가니까 북한이 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걸 다 떠나서 철지난 2년 문제, 빨갱이 문제 이거를 또 들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성일종 의원 말씀할 때도 말했지만 2년 전에 국민의힘의 조영 원내대표 그리고 원일원 국토부 장관 그리고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그러면 북한의 지시를 받고 지금 반대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80%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반대하면 그러면 80%가 방류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냐라고 따져문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일단 80%는 사실 민주당의 조금 책임이라고 할까요. 좀 큰 것 같아요. 공포심을 조장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까 예전에 동네에서 횟집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직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렇지 않다 안전하다 하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또 수사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또 호재를 또 맡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기도 하거든요. 노량진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는 기사도 봤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의심을 살 만한 언행을 민주당에서 자꾸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딨냐고 막 비아냥거리고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 경남 창원에서 간첩단인 우리 자주통일민주전이 관계자 사실 체포가 한 번 됐었었고요. 얼마 전에 또 윤미향 의원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스스로 반국가 세력인 조총령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연히 저는 계속되면 필연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상로천 의원 듣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지금 수산업이 호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금 사재기처럼 오염수가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를 좀 먹어보겠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것이고요. 이것을 호재라고 말하는 건 정말 국민들을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량진에 찾은 많은 분들은 저도 해를 좋아합니다. 오염수 되기 전에 마지막 해먹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해먹거든요. 오염수 방류되고 오염수가 우리나라 오면 저 해를 안 먹고 저는 다이빙도 즐기는데요. 다이빙도 저는 이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약간 논리적 오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게요. 어쨌든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에 이미 피폭이 되어서 폭파가 되었고요. 그게 그냥 지금처럼 처리가 돼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흘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2011년에 됐으면 5년 정도 같으면 2016년, 2017년까지 이게 다 이제 우리 내용대로라면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입장에서 2015년, 2016년, 2017년 저희 그런 거 없이 다 먹었습니다. 수산물.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는 물론 이게 축적이 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안전에 이제 더 기여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이때까지 한 번도 그 기간에는 회 안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염수를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오염수 이때까지 다 흘러갖고 먹어서 괜찮다. 결국은 찬성하는 논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대개의 말이 안 되는 게 먹어서 괜찮다. 그런데 그럼 찬성하십니까? 물어보면 찬성은 아니다는 말을 하거든요. 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흘러야 되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에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걸 일본이 흘린다고 해서 오염수를 흘린다고 해서 제가 찬성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보일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부의 입장은 찬성은 아니라고 하는데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홍보 영상을 만든 걸 보면 너무 기가 찹니다. 바나나에도 방사능이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도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후쿠시모 오염수는 안전하다 이런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참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이념 최근에 화두에 오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나 자주 사용한 단어가 앞서 김윤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과학도 있고요. 자유도 있고 이전까지는 카르텔이었는데 이제는 공산전체주의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있으면 1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여러 질문에서도 이념 논쟁은 내포되어 있었고 강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다. 그리고 최근에 국립외교원 창립 기념 행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념 논쟁이 이렇게 좀 격화되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듣고 있는 경남 소민분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양당의 입장에서 두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윤성 의원님부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발언의 의도는 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냉정 시대를 좀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중로 연합훈련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이런 예측도 지금 오가고 있고요. 특히 전 세계에서 전쟁 위협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곳이 대만 해업이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2, 3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소 좀 느슨해졌을 국가 안보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다시 좀 일으키는 이런 위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반대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좀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야당이 건설적인 비판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또 지상우 선의 의원님 듣겠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요즘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태원 사고부터 시작해서 오염수 문제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문제까지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돌파구로 구닥다리 이념 문제를 다시 꺼내들은 것 같고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조부부님도 북한에 가본 적도 없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물론이고 제 자식 세대는 나중에 대한민국이 분당 국가였다는 것까지 잊을 만큼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 이 시대에 지금 무슨 공산주의가 나왔는지 정말 한심할 따름이고요. 정말 그렇게 공산주의가 싫고 하면 태용호 원문부터 제명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의견에 반하면 모두 다 빨갱이 몰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언론 장악하고 수사 외합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산주의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세안 G20 관련 정상회의 참석자 해외 순방 중이고 제1야당 대표는 지금 또 단식 중이고요. 7일째고 국회 여야 정쟁이 또 2년까지 어쨌든 더해졌기 때문에 지금 활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 두 분과 나눌 이야기 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역시나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산 김해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의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